반갑습니다 코코빌리 여러분 오늘은 코디바 케이크랑 밀카 판초콜릿 준비했습니다 이거 먹을만큼만 준비해서 먹어볼게요 음료는 커피구요, 잘 먹겠습니다 저는 아이스크림이 잘 먹었습니다 그니까요 모든 경우에 먹기 좋은 하루 되요 왜? 그리고 저는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진짜 맛있죠? 아이스크림이 많이 먹었지만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그래서 저의 아이스크림은 제가 뺏어하는 중 그는 더 맛있게 먹었어요 청양고추 치즈볼 치즈볼 이 장면이 계란한 치즈가 너무 좋아요 여기가 제일 맛있어요 이 장면은 너무 좋아요 이 장면은 소스에 따뜻한 치즈가를 넣어 봤어요 흑흑흑흑 너무 맛있다. 뼈가 기름에 더 좋은 것 같아요 뼈가 고기를 얇게 뼈가 기름에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오늘도 마음이 잘 먹었습니다. 그리고 눈이 너무 편안하고 더 맛있게 먹으면 ook 더 맛있었을 때 이 정도는 단어평가 되었지만 좀 더 맛있었을 때 이 정도의 라면은 이 정도의 라면이 라면은 그만큼의 라면이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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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2부에서 방송에서 시작한 거예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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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도 잘먹었습니다